5 으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왔냐 사실 되게 어 쉽지 않은 골프장에 왔습니다 어디냐면 사우스 스프링스 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에요 벙커 108개 벙커에 빠지기 시작하면 탓수가 한 20개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사우스 스프링스 오늘 백에서 과연 몇 개 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스타트 하겠습니다 고 아 수십 미터 아 아 자자! 오! 미터 페 라이시! 뭐지? 스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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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하고 갑니다. 파 이번 홀 저쪽 사람들 있는데 왼쪽으로 살짝 왼쪽이 도구렉이어서 저 있는 데가 제일 핀이 잘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사실 핀이 오른쪽에 있어서 볼만은 한데 왼쪽에 박혀있으면 저기 밑에 떨어져 있으면 아예 안 보여요 핀이 놀릴 수가 없어요 이번 홀은 약간 밀리더라도 오른쪽으로 치는 게 좋다 엄청 봐야돼 장난아니야 내꺼 내꺼 천재야 아아 나 농담인 줄 알았어 안 봤어 우와 내려와버려? 샀어요 240 정도 나오는데 맞바람이 살짝 있어서 우드 한 번 쳐보겠습니다 와 불편하네 우와 불편하네 더 오른쪽 봤어야 되나 보다 아우 진짜 자 빨리 와서 약간 들리는 각이고 이게 아마 그냥 페이드성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9번 잡아 봤습니다 9번 핀 왼쪽 보고 5 아 더 봐야 되네 벙크로 떨어지네 아 그냥 왼발 놔도 될걸 5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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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치긴 한 것 같은데 네 내리막이에요 오르막이죠 살짝 내리막 살짝 아 야 그거 원래 지가 보고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물어봐 많이 비껴 봤네 보기 보기 카메라 안 찍어 핫쓸이 161m 그쵸 그쵸 아 또 감아 응 에어 네 에어 에어 아 아 아 아 아 아 피곤하다 또 피곤해 파 하고 갑니다 파 쇼아 이야 아일 좋다 야 저게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밀려도 공감있다 아 아 아 와 올라가겠는데? 아 탑핑 맞았어! 아 탑핑 맞았어! 아 진짜 씨 우와 멋지다 멋지다 최고다 최고 어떻게 저렇게 붙였어 아 멋지다 귀여워 아 파로 마무리 했습니다 나이스 파 넣어야지 넣으라 그래서 가끔 막 멘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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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